생후 이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24살 A씨에게 25년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22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익산의 자택에서 생후 이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져 치명상을 입히고도 다음 날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등 피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